오늘은 애프터 이펙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솔리드 레이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솔리드 레이어를 만들기 위해서 컴포지션을 먼저 만들고요 그 다음에 솔리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 레이어는 풀다운 메뉴에서 레이어의 New, Solid를 이렇게 선택을 하거나 단축키로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컨트롤 Y를 누르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이 타임라인 패널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고 New, Solid 이렇게 생성을 합니다 그러면 솔리드를 선택해 볼게요 이렇게 솔리드를 선택을 하게 되면 솔리드에 이름을 넣는 이 난이 있고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지 않아도 컬러, 내가 지금 선택된 컬러의 색상이 이름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름을 바꿔도 되고요 이렇게 선택을 해서 그냥 이렇게 지우고 무슨 솔리드, 마스터, 솔리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름을 바꾸셔도 되고요 그냥 사용해도 무관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컬러를 이렇게 바꾸시게 되면 원래 이름을 주지 않으면 이름을 주지 않았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택한 컬러의 이름이 이렇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스포이드를 이용을 해서 원하는 컬러를 가서 이렇게 클릭을 해서 가져올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여기에 사이즈는 가로와 세로 사이즈가 있고요 가로와 세로에 여러분들이 숫자를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 나는 지금 만들어 놓은 컴포지션 지금 만든 컴포지션이 1280x720 사이즈죠 그러면 1280x720 사이즈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여기 밑에 보시면 Make Comp Size 라는 게 있어요 얘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 여기 가로와 세로의 사이즈가 컴포지션과 동일한 사이즈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제 이 옆에 Like Aspect or Rate or 라고 있는데 여기는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게 되면 가로와 세로가 동일한 사이즈로 바뀌고요 이 체크를 해지하면 가로와 세로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이즈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좌측 우측으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바꾸거나 아니면 여기를 클릭을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치를 이렇게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는 제가 사이즈를 500에 500 픽셀 정도로 한번 해볼게요 자, 유닛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단위는 우리가 픽셀 단위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픽셀을 선택을 하시고 하면 되고요 자, 픽셀 aspect layer, 즉 픽셀의 가로와 세로의 크기는 지금 우리는 HD 방송을 만드는 그런 사이즈잖아요 그래서 HD 방송이나 이런 걸 만들 때는 항상 스퀘어 픽셀, 가로와 세로가 1대 1 픽셀 이거는 여러분들 컴포지션 제가 설명드렸던 거 있잖아요 그거 한번 보시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라서 여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솔리드를 만드는데 이 솔리드는 여러분들 이렇게 오브젝트가 생성이 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종이 형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파란색의 종이를 꺼내서 여기에다 작업을 진행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렇게 솔리드를 하나 만들었는데 솔리드의 컬러를 바꾸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내가 이 솔리드를 선택을 하고요 이 솔리드, 솔리드를 선택한 다음에 레이어에 가면 원래 처음에는 new 이렇게 해서 솔리드를 만들었었잖아요 바로 이 new 밑에 솔리드 세팅이라는 게 있어요 컨트롤, 쉽트, Y를 누르시면 되죠 그래서 솔리드 세팅을 선택하시게 되면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이 솔리드에 대한 정보가 그대로 나타나고요 내가 여기에서 원하는 색상이나 크기로 다시 변형을 해서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프리뷰를 여기 선택하게 되면 내가 바꾸는 게 여기에서 실시간으로 보이게 돼요 그럼 일단 컬러만 한번 바꿔볼게요 이런 식으로 컬러를 바꾸게 되면 컬러가 실시간으로 바뀌죠 조금 전에 이 프리뷰를 체크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를 끄게 되면 안 보이죠 이렇게 끄게 되면 기존에 있는 그 색상 그대로 보이는 거고 내가 변경한 게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프리뷰는 켜놓고 작업을 하시는 게 훨씬 편해요 그래서 OK를 누르게 되면 내가 원하는 컬러로 변경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바꾸고 싶으면 다시 레이어 솔리드 세팅으로 다시 들어가셔서 다시 바꾸시면 돼요 사이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꾸고 이런 식으로 캔슬할게요 이렇게 여러분들 솔리드는 만들기도 쉽고 그리고 이제 다양한 부분에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고요 나중에 이펙트나 이런 거에도 솔리드를 많이 사용을 해서 적용을 하니까 잘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